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. 이건 돼지껍데기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으면 맛있게 먹어져요 너무 맛있죠? 너무 맛있고, 왜 이래요? 저는 이거는 음식으로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너무 맛있지만, 너무 맛있게 먹기 전에 먹어야겠어요. 정말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. 정말 맛있게 먹는거 같아요. 고춧가루 콜라겔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에 먹었지만 너무 맛있어 먹었지만 고소하고 먹었지만 너무 맛있어 먹었지만 조금 더 맛있을 것 같네요 맛있을 것 같네요 고소하고 자 잘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가볼게요 안녕 사랑해요